제네시스 G80,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GB80과 GB70이 나름대로 흥행하면서 브랜드의 접연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이 회사의 뿌리는 역시 G80이죠. 특히 지금 팔리고 있는 3세대 모델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회사 매출의 절반을 책임질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차량입니다. 3세대가 2020년에 나왔으니 벌써 3년이 넘었죠. 부분 변경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 위장막 스파이샷들이 공개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샷들을 보니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디테일을 약간 손보는 수준의 소폭 변경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현실화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식 변경 수준밖에 되지 않는 부분 변경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 차량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위장막으로 가려진 스파이샷을 보고 그 안의 모습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진보다는 전문가들이 이스파이샷들을 기반으로 제작한 예상도를 보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작과 비교해서 기본이 되는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얼핏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면부의 모든 요소에 터치가 들어갔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프론트라이트를 보면 9줄인 것은 동일합니다. DRL도 그대로인 것 같고요. 다만 G90에 적용된 바에는 MLA 방식의 큐브램프가 적용되어 좀 더 럭셔리한 감성을 느끼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라리에이터 그릴은 역시 G90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릴 패턴이 겹쳐져 있는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채택될 듯 합니다. 화려하고 입체적인 멋을 보여주는 요소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아 그리고 그릴 패턴을 이루는 이 라인들 있잖아요. 두 줄로 구성되는 모습을 가진 스파이샷도 있는데요. 트림에 따라 그릴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범퍼를 보면 X콘셉트카에서 선보였으며 G90, GB80,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제네시스 외관 디자인 철학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듯 하네요. 아울러 전작 대비 얇아진 윙앤블럼이 후드에 장착되면서 전면부의 변화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부분 변경이다 보니 측면부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장착되는 것 정도의 변화만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후면부의 경우에는 X콘셉트카에서 보여줬던 리어범퍼 스타일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마무리가 좀 잘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밖의 부분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상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소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해야 할 듯 하네요. 실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정보도 나온 바가 없죠.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꽤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문은 생산 공장 쪽에 납품되고 있는 부품들을 바탕으로 추측하여 나오는 이야기들로 알고 있습니다. 즉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GB80 쿠페 모델 콘셉트카가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되었잖아요. 이 모델을 보면 현행 모델과 비슷한 구성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G80과 GB80 모두 이번 부분 변경까지는 큰 폭의 실내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지켜볼 만한 부분은 G90에 들어갔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도인데요. 확률이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만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 및 안전 사양 면에서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인 HDP-2가 탑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EV9에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양산에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G80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높은 옵션 가격은 감수해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EV9의 HDP-2 옵션 가격은 750만원이라고 하죠.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추가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